6번 매트 10번 경기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머리 말아! 머리 말아!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형님. 아, 형님. 이걸로 다리 치워내요, 형. 형 왼손으로 오는 다리 잡아. 넘어가면 안 돼, 형! 넘어가면 안 돼, 형! 1, 2, 1, 2, 1 손에 안 돼, 형! 아, 형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형, 머리부터 박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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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백! 백, 형! 백! 아, 그렇지! 눌러나, 눌러나! 천천히, 천천히!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그릴라, 그릴라, 그릴라! 형, 오른쪽으로 그릴라! 상대방 돌아가게! 물어, 물어, 그렇지! 상대방 돌아간다, 돌아간다! 다리 딱 잡아! 오케이! 나이스! 일어나, 일어나!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형! 이기야! 정성 없어, 정성 없어! 한 분 나갔다, 형! 이기야, 이기야! 이기야, 이기야!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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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드레그 해봐, 안드레그, 형! 잘하잖아! 안드레그, 안드레그! 안드레그, 안드레그, 안드레그! 안드레그, 안드레그, 안드레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맥스, 맥스!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다리 뿌려, 다리! 오른쪽 다리! 이기야! 가방 팝트 타임! 장윤 선수, 김남규 선수, 다리 뿌려, 다리 뿌려, 다리 뿌려, 다리 뿌려. 오케이, 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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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도 패스해봐, 형! 라쏘. 다시. 오케이, 라쏘. 라쏘. 왼손. 그립만은. 왼손. 그립만은. 다시 läm아, 형! 그립만은. 다시. 그렇지. 그렇지. 다이사. 오케이! 다. 끝까지! 그렇지,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오케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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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뺏까 뺏까! 팀 락원 공간팀 승현 선수 팀 HG 광평 선수 정면처로 와주세요! 형 집중하고 집중해! 아니 먼저 아무도 없죠? 거의 1분 40초 남았어요! 형 열심히 움직이는 데 오드 없어서 형! 오른쪽 다리 딱 널 보자! 오른쪽 다리! 형 토리 한 번 해보자! 토리 한 번! 토리 한 번! 미쳐버리지! 똑같이 해야 돼! 형 토리! 형 반대쪽으로! 바디 모아! 모아! 그렇지! 토리 한 번! 돌아 돌아! 따라 돌아! 따라 돌아! 괜찮아! 괜찮아! 같이 잡아요! 같이! диапfen 가 이렇게! 다리 하나! 다리 하나! 다리 하나! 형 발이야나! 다리 하나! 條! 갈 instituto Who will you Using the 다리 하나! 한 번은 더 결 negativity re! 한 번은 더! 위 crappy speed를 잘изнесctor B 아니면 머리 빼고 고릴라들을 해봐요. 머리 빼고 고릴라들을 해봐요. 30초 남았어. 10초에요. 어 그렇지. 머리 빼고 고릴라들이. 우리 했던 걸 다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 김승현 선수. KBHG 광현 선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요. 오른쪽 끝까지. 다리 안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그렇지. 오케이. 오른쪽으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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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방. 전장 안돼. 그렇지. 10분. 됐어요. ㄱㄹ 박재모수. 정비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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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범에 들어와주세요. 2, 2, 1. 둘이서. 들어가면 안돼. 오케이. 됐어. 됐어. 둘이서. 둘이 거면になっちゃarke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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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야? 좀 이따가 말씀 못하면되데 성함이요? 이도훈 선수 이도훈 선수랑 박준혁 박준혁 선수 박준혁 선수 이리로 와주세요 이도훈 선수 이리로 와주세요 예수